세아야, 장난감을 찾아서 와서 장난감 사는 거 좋아? 네. 어때? 응. 감사합니다. 뭐. 주말을 맞이해서 세아하고 지금 장난감을 찾아서 해왔습니다. 아빠가 그렇게 장난감보다 미국 주식을 하나 사라고 해도 장난감이 더 좋다고 하네요. 들어가 볼게요. 아, 그러네. 이거 뭐예요? 엄마. 예쁘장이네, 예쁘장. 근데 왜 끊었다가 다시. 응, 한 방 계속 가놔도 돼. 응. 이거 다 이랬어. 응. 이걸로는. 응. 얘는 블루베리인데? 이름이 블루베리야? 허니허니티야. 얘는? 내가 만든 아이요. 얘는 이름이 뭐야? 어쩌고 저쩌.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쩌고 저쩌. 머리 바꿔도 돼? 세아야, 아직까지는 장난감이 더 좋지. 미국 주식보다. 어? 나 잡았어. 장난감이 더 좋지, 세아야. 응. 방금 얼굴 찍어주세요. 응.